안녕하세요. 기쁘니의 정정호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기쁘니의 신인기핑을 이용하여 인버티드 로우랑 동작을 할텐데 인버티드 로우는 기본적으로 통거래가 안되시는 분들이 그 전에 근육을 키우고 통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통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인버티드 로우 같은 경우는 딥스바를 거꾸로 매달인 상태에서 두갑을 먼저 두툼해주고 그대로 올라가 주시면 하나가 됩니다. 강도 같은 경우는 다리가 상체 쪽으로 올수록 좀 더 쉬워지고 멀어질수록 좀 더 흔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섯 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하킹하고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다른 강도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하킹을 하고 하나 둘 셋 셋 이렇게 인버티드 로우는 턱걸이가 안되시는 분들이 먼저 실행하시면 좋은 운동이고 보통 10개에서 12개 정도 리셋 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유튜브, 네이버티비, 카카오티비, 인글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